멜론조림 오 아니야! 넌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 우리 모두를 구해줄 능력 블루는 상상의 친구인데 아니요 난 블루야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커피와 크루와상 유머러스하고 아주 매력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프 우릴 이프라고 해 네 블라썸은 이프들 중에 한 명이고요 모두를 잘 아우르는 포근함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세한 친구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블루? 행복한 생각을 해 어우 이런 혼자 와도 좋고 둘이 와도 좋고 가족이랑 같이 와도 너무 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따뜻함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이프예요 아이들과 같이 꼭 보면 참 좋은 영화입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려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영화예요? 걸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특급 영화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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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